오케이 심을 뺄 순 없습니다 심은 사랑이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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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버스트 하나씩 베어 가고 있군 바인드 그룹스 아 이거 써야 된다고? 아 어떡하냐 올라갔는데 바인드가 없어 아우 오른쪽 왼쪽으로 써야 돼 안 될 것 같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플래그가 생각나네 나도 모르게 캐논 슈터가 생각나네 저 아 아 오케 오케 질문에 도둠 네 레드벌룬 8개 감사합니다 요따 시퀄을 쓰라는거 아냐 오케이 그래픽 예전 키고 왔어요 오케이 근데 더 잘해가서 그래도 더 잘해가서 이 레드벌룸에 미니메이션이 연습을 다 하고 그럼 이렇게 세게 되는거 아냐 이 레드벌룸에 정해진다 아 에드벌룬 다 먹었습니다 어휴 아 소대쓰까 으윽 아우 엠브도 그 딜이 어마무시하네 끊을 수 있는 방법이네 어이 바닥이 무너지네 어이구 어이구 아 욕심냈다 욕심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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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나 주놈다 아 아아 타이밍이 참 아 너무하네 아 저 타이밍이 저거란 뜻이네 죽었네 아 이런 다 제거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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